영풍 제지는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11개월 동안 주가가 12배나 올랐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들은 100개 이상의 계좌를 동원해 들키지 않으려고 매일 조금씩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푸른색 수위를 입고 법원으로 들어서는 남성들. 영풍 제지 주가 조작 혐의로 체포된 4인방 모두 구속됐습니다. 명동 사채업자에게 돈 융상한 거 맞습니까? 금감원이 영풍 제지 시세 조종 움직임을 감지한 건 지난 8월입니다. 라덕연 사태 이후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장기간 주가가 조금씩 오른 종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다 영풍 제지를 발견한 겁니다. 금감원은 영풍 제지 주가가 특별한 호재성 공시 없이 최근 1년간 서서히 12배나 오른 부분을 눈여겨봤습니다. 구속된 윤모 씨 등 일당 4명은 영풍 제지 주가 조작에 100개 넘는 계좌를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의 계좌에서 매매 주문이 집중되면 범행이 드러날까 봐 많은 계좌를 동원해 매일 조금씩 시세를 올리는 수법으로 11개월 동안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주가 조작으로 인한 대규모 하한가 사태가 올해만 세 번째 발생하면서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 피해가 엄청난데요. 금융당국은 적발을 강화해야 되고 주가 조작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형량이 2배, 3배, 10배 이상 강화해서 주가 조작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